Q. 화보 촬영 남성적인 모습을 많이 끊어내려고 화보를?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W 화보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! 섹시한 느낌, 뭔가 다크한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또 화보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 감을 잡고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카락 속에 있는 느낌 최대한 이게 앞머리 좀 더 길게 하려고 피스도 붙이긴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밝은 느낌으로 착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은? 제가 안 하는게 나는 없어 그런 태어난 깊은 사연 인정함 나라 Born to be 내가 봐도 특별한 뭔가는 아냐 반짝기던 드림은 더 겨누 간지 오래 Wasting every second 단 돌멩이나 될래 파티가 끝나면 멍도 꺼지던 그 소리를 넉넉한 귀 마음 속에 잠긴 듯이 멍 인명이 턱 차오지 공허한 소음 속에 Feel so lonely Wanna leave I sing But I've been my team 뭘까 내 존재 Give me an answer 1억 뷰라니 놀랍네요 많은 관심 주셔서 열심히 하는 후원과의 지게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W 4월호 촬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선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이제까지 제 이미지랑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하면 할수록 좀 적응했어요 한 두세 번째부터는 그래도 좀 감이 잡혀가지고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초반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긴장했던 것 같은데 막판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신인카이의 화보 촬영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W 화보 참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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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